카드도 7이 인식이 되요 원래 7에서 FR로 넘어갔는데 그랑 반대랑 똑같죠? 인식이 됩니다 그걸로 태그2도 되구요 저 태그2 1단인가? 태그2로 안해가지고 저는 2단킥 저거 웨너포초가 아이고 위주요리 1순챙길 이야아 삐잉 멋있게 죽었다 메스스스 안녕하세요 저 필수 없어요 제가 집이 가정집이라서 필수를 살지도 의문이거든요 아 이거 아마 죽을수도 있는데 좀 약하게 때렸네요 하지만 사망 제가 필수를 살지 안살지도 모르겠어요 어 어어 아쿠마를 데스해서 절대 저본적이 없다는 맞아 끝났잖아 한방친거 보여 무릎도 원래 시작하자면 안좋다고 야 인자 인자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 MBCY 자기는 무릎이랑 동급이다 초반에 약하답니다 엠아즈는 가정집이 아니니까 그냥 혼자 사는 그런집이거든요 그래서 어 나도 나중에 콘솔은 사시겠죠 콘솔은 안할수도 있구요 오버거칭 방송할거에요 아 제가 걱정하는게 그거죠 집에서 스틱을 돌리면은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아 필수랑 스팀이랑 저한테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이거 스크류 안되구요 아 접기 실패 안녕하세요 아 짠파 땅땅 우우 나 나 벽떼고 벽 안깨는게 더 셌을거 같은데 아 아 그렇죠 게임비 생각하면 콘솔이 싼데 제가 집에서 못한다니고 아이시들 제가 집에서 못한다니깐요 네 0대1입니다 참차비 참차비 이거 못건내구요 여기서 심리 심리 아 아리킥은 두번 제가 자취를 한다면은 모르겠는데 자취를 하면 상관없죠 근데 집에 부모님 계시다보니까 이거 철권이랑 게임 자체가 좀 처음 시작하다 보면은 좀 오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긴 좀 그래요 잡기 오당탕탕 와장창 창 질문이요? 무슨 질문하셨나요? 짠파 잡기 어 잡기 안쓰네요 기가 없으니깐 아코마도 기를 버려야되거든요 어어어 저걸 그냥 파크로 씹음 쩌네요 와 파크를 그냥 파크중에 잡기를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파크 파크가 양손을 쭉 누르고 있는 그런 커맨드다 보니까 아마 파크 할 때 잡기하면 아마 거의 못 풀 것 같습니다 와 1대1 스틱소리가 많이 난다고 이렇게 하면 스틱소리가 안 나잖아 아니요 이거랑 스틱이랑 좀 달라요 이 레버를 하면 이 레버로 써도 스틱소리가 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거랑 집에서 하는거랑 소리가 많이 차이나요 소리보다 크다 어 왠지 모르겠지만 맞았어요 원투 다운접 안들어가고요 잡기 우당탕탕이 아니고 제가 게임하는게 아니다보니까 잡기 저도 나와야 알아요 어 안넘어지네 왠투마파투 왠투마파투 아 아 잡기 왠투마파원을 앉아갖고 띄울수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해봤는데 빡빡합니다 샤인 포원 있잖아요 그 보다 더 빡빡해요 진짜 맘먹고 한번 띄우겠다 라고 딱하고 그래야 한번 띄울수 있을정도 네 구름에서 안들어가는 것도 푸는겁니다 여기서 귀 안쓰겠죠? 귀 쓰기 싫을거에요 아쿠 말장에서 마이티는 운 좋으면 한명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잡기 이것도 아픈데 땡굴땡굴 그것 때문에 풀지를 못해요 저거를 글쎄요 엠바제는 지금 방송하는 입장이니까 시청자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안나올걸요? 강발 잡기 풀고요 포밍기 잡기 풀고 오늘따라 렉이 좀 살려주네요 잡기 저거 못풀은 잡기입니다 저거 13밀텐데 아아 떡퍼 저거 아몰랑 오오 어 파지역 가서 하면 카드 등록지 여기 아뇨 로컬할때 말고는 현재 자기가 하고있는 게임장으로 설정이 됩니다 잡기 아 이거 맞으면 안되는거 원장풍 맞으면 일단 무조건 레버를 내리는게 낫겠네 네 그렇죠 아까 원장풍하고 아까 2타 그거를 한번 더 하는거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짬파 한번 더 걸린거에요 고킬이야 잡기판정이라서 패딩을 못합니다 스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쿠마 저거 방금 어퍼하고 커킥에 걸렸잖아요. 아쿠마도 저거 파괴가 있어요. 아쿠마 왼손으로 하면은 작게 톡 하면서 그것도 공중에 걸려가지고 콤보가 되거든요. 아마 그거를 쓸 수도 있어요. 다음 번에. 좋아요. 커킥. 여기서 심리 잡기 앉고요. 앉았는데 뭐 할 게 없죠. 아 이거는 렉. 오늘 이거 기계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렉이 잘 걸려. 아 이거 건져지고. 땅땅. 살짝 은자님이 기를 좀 모으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파이널 라운드에 거의 기 두 개가 모아진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한방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플레이도 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걸? 아 이걸 이걸 이걸? 이걸 한방충 한방충 한방충이 또 한방충 아오 자 지금 기 두 개가 모였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지가 중요한데 어 일단 커버되고요. 최근 칠은 지금은 오락실에서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스팀이랑 PC판이 나오더라도 어 뭐야. 이거 어느 쪽에 유저가 많은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서버가 두 개잖아요. 그래가니까. 그러니까 PC판 같은 경우는 핵도 있을 수도 있고요. 보통 스팀이 낮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연속 잡기 들어가나요? 여기서 떼구리 떼구리 아 안 쓰네요. 아 이걸? 이거 엄청 아프거든요. 사쿠이 로쿠이 입순 챙기 땡 여기서 이지를 걸 수도 있는데 아 잘 버텼네요. 길을 아끼려고 뭐 했나보죠. 짬파 짬파 원투 뭐야 로아이 이겼나요? 이겼나보네. 지금 몇 대 몇이죠? 2대 2인가요? 여기서 에마제가 한 두 판만 더 이기면 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최고계급 다시 찍나요? 그렇답니다. 아 강발 이거 막히고 오 엄청 영리한 선택을 했는데 웬어폰이 상단이니까 그거를 그냥 짠선으로 하고 그냥 짠선 자이언트 한거에요. 저요? 애니 안 보는데 오 좋아요. 방금도 원 가드하고 원원 나올까봐 또 뭐야 저거 밥상 한건데 잡기 잘 통했죠?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오 다행이다. 끝나가지고 지금 엄청 아코마가 불리한 상태입니다. 기가 없어요. 기가 없으면 콤보가 엄청 약해집니다. 이거 그냥 때리겠죠? 어 콤보 실수 폴이요? 글쎄요 왜 애쓸까요 아니요? 저 이 정보 한번도 안 가봤어요. 어 와 와 콕키 과감했어요. 여기서 기 두개 못쓰고 질순 없는데 아 졌어 장난아이네요. 여기서 운이 좋다면 뜰수도 있고요. 사실 이거 애맞에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은 절대 안 뜨네요. 여기서 한 번 더 이기면 뜰수도 있는데 여기선 절대 안 떠요. 뜨면 제가 철권을 적겠습니다. 제가 철알못이라는 거기 때문에 안떠요. 애니요? 님이 말하는 애니가 무슨 애니죠? 뭐 러브라이브 이런 거면 거르겠습니다. 안뜨죠. 아마 제외상에 승단이랑 강단이랑 같이 뜰 것 같은데 저 철권 처음 한 게 아니 지금까지 렉으로 살아난 게 몇 번인데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죠. 철권 저는 식스때부터 초딩 때 태그 원한 거는 그냥 안 했다 치고 아 저 그거 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서면점으로 돼 있는데 철권 태그1은 그냥 안 했다 치고 식스부터 했습니다. 식스부터 했는데 그때가 시기가 태그2 중반이라서 그냥 노카드로 하다가 7로 넘어왔어요. 와우. 이거 끝날 수도 있는데 끝났다. 잘 때렸어요. 어. 싸우. 싸우 1타가 이거 점프를 너무 잘 건지니까 점프를 뛰기도 뭐해요. 아크마 입장에서 이거 끝날수도 있겠는데요 아 좀 약하게 때렸다 아니네 저는 이미 죽을 줄 알고 있었지 제가 말씀드렸죠 파크중에 잔퀴 푸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하단을 그냥 쌩까고 다 죽여버리겠다 짬파 하지만 콤보가 안되고 여기서 어 이거 잘하면 끝날수도 잘하면 끝날수도 있습니다 이거 콤보력 무시하면 안돼요 삥 안죽어요 근데 이걸로는 안죽어요 으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기 하나를 더 썼으면은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다음 라운드가 있으니까 기를 하나 끼려고 했다가 그냥 졌네요 기가 하나라도 한개도 없는거하고 한개도 없는거하고 한개도 없는거하고 네 그렇죠 한개가 있다가 기를 또 채우고 야 왜 안뜨는데 다음에 뜨죠 아까 1점 잃었잖아요 형님 하하하하 폴바닥에서 구르고 먹고먹는 잡기 저는 그거 뉴저커맨드로 계속 입력해서 씁니다 그거 저스트 잡기가 아니에요 이에요 으골드님한테 3점을 먹었죠 그리고 지금 2점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되죠 폴리언 벽강 안돼요? 아 됐으면은 벽강 깨지는데 멋있게 죽었다 로아이처럼 죽었네 잡기 빠르게 확정 하지만 어 이걸로 병몰라 했다가 마감 이거 한 반피는 나갈거에요 사쿠조 어? 이걸 왜 맞아 벽 깨나요? 깨네요 아 아깝다 어 자이언트 낙과치면 안죽을수도 있는데 아 레이지라서 그런거 없겠다 폴 주먹으로 치는 특수잡기요? 공권잡기말고 오잡을 입력하시고 뒤로 땡기시면은 특수잡기로 나갑니다 잡기 어 계속 들어가구요 계속 들어가나요 오빠랑 가나? 오빠랑 호콩 안가네 빠드득 보드득 여기서 아쿠마에요 어떻게든지 몰라요 귀 두개있어요 귀 두개있어요 오오오 아아 안긋나요 요오 이걸 장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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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어어 오오오오 아쿠마 입장에선 이걸 이겼어야 했는데 기 두개나 썼거든요 오오 왠어퍼2 저거 막혀도 기삼기 밖에 없어서 아쿠마 입장에선 승이 괜찮은 기술입니다 잡기 내동등이 쳐지고 아 찬선요건 딸피? 여기서? 아아 전자 여기서 땡굴이 가나? 땡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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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굴이였었던거 같은데 짝콩 귀하나 생겼어요 귀하나? 귀하나 생겼어요 귀하나 생기면 콤보가 달라집니다 아 확정 오 짧았구요 잘가세요 아 아니네? 아 기가 없구나 아 왜이래 억울하게 가시는거 같은데 등산 등산 안보이지만 제가 방금 뭐했냐면은 엠아즈의 배쓰단후 부치기 안녕하세요 이게 자기 소속 게임이 자기가 설정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한번이라도 간 오락실이라면 거기 설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에 있는데 그린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플레이 스팟은 자기가 했던 게임장으로 뜹니다 그러니까 대표 게임장 얘기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 엠아즈의 배 에이 불단지 장난 아니죠 그거 100위 하면 딱 좋을거 같은데 카차 위로 깨고 7의 태권도 있죠 화랑 아 렉 아 되겠다 나 이거 근데 그런거 없습니다 안떠요 도조 승룡권 아 승룡권 안쓰네 이걸 지진 않겠죠? 설마 어? 이걸? 여기서 이걸? 기 아쿠마 다 써가지고 지금 후달릴텐데 이걸 아아 잡기 아래킬 어 위험해 어 위험했어요 방금 어 잡기 앉아 안고 이렇게 때리고 이거는 안죽을 것 같아요 기 다 써도 안죽어요 어 원래 병 떼져야되는데? 어 자이언트 여기서 낙범을 쳐야됩니다 낙범 낙범 못치고 여기서 한방을 노리나요? 한방을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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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권 아아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게 있는데 파동권 그냥 쓰잖아요? 맞추고 구호키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짠파 해갖고 쉐이빙캐슬 뭐 이렇게 해갖고 가니까 안떠요 안된다는걸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도 기도라도 해보자 응 안되요 엠무룩 엠무룩 한 번 더 얘기해야되요 어 보디스매시 원투 다운작 어 걸렸네요 이거 겁나 셉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게임인가 어어 점퍼 건지고요 하지만 고호키한테 병 몰리면 답이 없어요 고호키한테 병 몰리면 답이 없어요 짠파 기 한개 있어요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지금 고호키장에서 하지만 하지만 은자님이 킹오브 유저였음걸요 아 앉았지 땅땅 원투 다운작 들어가 들어가고 이것도 아까랑 똑같죠 겁나 아파요 어 PSR기 양심이 있나 아 무슨 분껏 맞은거 아냐 나이다네요 어 기 두개에요 하지만 이걸 못쓰고 끝날수도 있어요 어 기껑발 때리고 외너파워 원 이렇게 딱 각잡고 띄워야 띄울 수 있습니다 방금 끝났줄 알았는데 안 끝났음 아 이거 이거 과연 싸쿠유이 이거 좀 많이 땁니다 한 70% 간 이거 한 80% 아 야 구르는 도중에 짠발 아타타팀이 많아 구르는 도중에 짠발 아타타팀이 어울리지나 낙법할때 말씀하시는거죠 구를때 방금처럼 옆으로 구를때 안들어 안들어 안들어갈거에요 가만히도 이제는 뜹니다 강등이랑 같이 뜰거에요 안뜨네요 아 내가 약간 핀첨 마이너스였나봐 형님 뭐 전날에 뭐 안했는데 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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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리 안뜨네요 근데 이거 이기잖아요 위에 깨고 아무나 만나면 뜰수도 있어요 병원 bs 뱀첨 마이너스였나 계속 안들어갓 승단이 안떠요 밑에 계급을 자꾸 못올립니다 의자단은 여기서 비벼지면 뜰수도 있어요 원투 점프를 했기때문에 아마 점프를 할수도 있을것 같은데 아쿠마가 저거 뜹니다 저 아까 마지막에 고급기가 쓴거 뜨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띄울 수 있는 캐릭터 몇개 없긴해요 레오라던지 지금 아쿠마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이렇게 이걸 이렇게? 이거 이거 이걸 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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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정말 힘들어요 끝났네 짠발 마무리 야 띄울 왜요? 제가 여러분 저피스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오늘 아까는 밥 사주